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소윤박스입니다 여기 장난감이 있어요 무슨 장난감이에요? 포코레인 장부장이 있고요 이것들 다 있어요 포코레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기완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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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나물만 즐거요 그래요 나물만 즐거요 이렇게 이게 여기 들어가는건가요?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게 거기 들어가는거에요 자 상자 열어볼 수 있어요 열어볼 수 있습니다 상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쎄요 태민이 박스님 한번 열어보세요 조심조심 열어보세요 세게도 열지 말고 천천히 열어보시면 돼요 태민이 박사님 아무것도 없네요 뭐하고 있어요? 모자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야 박스모자네요 태민 박사님 이게 뭐에요? 이것은 박스 탈것 박스에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소방차나 청소차 같이 탈것이 있는 박스에요 탈것 탈것 퍼즐 한번 맞춰볼까요 태민이 박사님 여기다가 집어넣어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요 태민이 박사님 잘했어요 태민이 박사님 잘했어요 태민이 박사님 못하는게 없네요 제가 태민이 박사님 오늘은 태민우 학사님이 박스 열고 닫는 법으로 가셨었어요. 태민우 학사님 이제 구독자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해야겠죠. 안녕히 계세요.